이제 지금 현 시장에서 가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녀석들을 선택할 수가 없다면 그럼 차선책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. 차선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떤 고민 갖고 전화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네 현금 한 4억 정도 가지고. 4억 원이요? 네. 관악구에 관악푸르지오나 또 사상자이나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투자로서 전석기구 사놓을 만한데 추천 좀 부탁드리려고요. 네 알겠습니다. 여유자금이 지금 4억 원 정도 있으시고 관악푸르지오 그리고 철산자이라고 하셨나요? 사상자이요. 사상자이요? 네 네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보셨고 4억으로 좀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또 그곳으로 가실 의향도 있는 거고요. 네 네. 네 알겠습니다.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모장님 받아주시죠. 네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. 네 네. 네. 지금 투자 금액 4억 정도로 투자를 원하시고 계세요. 네.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알아본 거는 관악구 쪽하고 사당동 쪽하고 이렇게 알아보셨죠? 네. 이제 서울의 남쪽으로 많이 알아보셨는데 네. 사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이 트렌드는요. 어쨌든 이제 신축급 아파트들이 가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. 자 그런데 신축인데 좋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이 신축급 아파트들이 가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. 근데 요런 아파트들을 지금 전세를 끼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투자 금액이 한 6억 원 정도는 필요가 합니다.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금액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해요.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이제 지금 현 시장에서 가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녀석들을 선택할 수가 없다면 그럼 차선책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. 자 그 차선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차선책은 이제 신축이 아닌 이제 구축이지만 상대적으로 구축이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 주변에 이제 주거 환경이 좋은 곳 이런 것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신축인데 입지가 다소 떨어지고 주거 환경도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업무 지구라든지 이런 곳과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이 두 아파트 단지들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.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로 가시려면 그래서 알아보신 곳이 시청자분이 이제 관악구에 알아보셨는데 사실 관악구도 물론 지하철 2호선이 들어가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관악구 지역도 괜찮습니다. 어떤 이제 그 2호선 라인을 타고서 강남까지 들어가는 접근성 좋은데 사실 저는 조금 요거보다는 실제 관악구보다는 좀 더 서울 도심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좀 더 어떤 수요가 많으면서 또 직장과도 가깝고 해서 꾸준하게 가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지역을 저는 좀 더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좀 권유드리고 싶은 곳은요. 일단 서울에서 좀 업무 지구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많이 있는 이 성동구 지역을 좀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성동구 주변에서도 이 행당역 주변으로 가시면은 대림 아파트라든지 한진타운 아파트 같이 대단지 아파트 있거든요. 여기는 주변에가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고 뭐 강남권이라든지 옆에 뭐 종로 광화문권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업무 지역과도 가까이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어떤 실거주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. 좀 불경기에도 강한 한마디로 좀 꾸준한 지역이라고 보셔도 좋아요.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좀 그래도 연식이 좀 오래된 것보다는 조금 깨끗한 걸 원한다 하시면 조금 이제 강남권하고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떠오르는 업무 지역이 있는 이 마곡지구 인근에 있는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라든지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좀 2000세대 이상의 대형 대단지면서 지하철도 가깝고 여기 마곡지구라는 업무 지구하고도 또 가까이 있어서 가치 상승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. 네 투자 시기는 언제쯤? 아 투자 시기 말씀드리면은 저는 투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 그 이유는 어쨌든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계속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. 근데 그 공급 부족의 현상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질 것 같아요.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들이 더 유리한 시장이 오겠죠. 그래서 한마디로 좀 더 매수 타이밍은 빠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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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